나 부었어? 눈? 사진 찍? 영상이야? 응 궁금해 어떻게 나왔는지 뭐야? 왜 나는 맨날 활동할 때 되면 못 살펴준지? 오늘 컨디션 안 좋아해 비가 오면 너무 슬픈 날이야 그래도 힘낼 거예요 화이팅!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왠지 첫 방인데 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저희 첫 방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 다 알아요 저희 어제 하루 동안 실거움에서 아주 열심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모두 떨려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랑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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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아 왜? 이렇게만큼 하면 돼? 네 언제나 마다리 말이 없어 왜 찍어요? 넌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예뻐서 찍어요? 내 스타일이야 날 찍었어요 넌 나에게 찍혔다 하하 하하 아 미니씨 네 뭘 보냐? 뭘 보냐고 그만 봐 그만 핀으로 머리요? 부끄럽다 미니씨 머리 하하하 됐어요? 저 이거 해두세요. 이건 마이크, 이건 인이어예요. 여러분 처음 보시죠? 신기하죠? 갖고 싶죠? 근데 줄 수 없어요. 이건 제거가 아니니까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업을 마쳤어요. 우리 산업 소감 말해볼까요? 첫방? 첫방 소감. 저희가 마지막 추가 지미집 촬영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 해봤거든요. 별도 녹화. 아주 기대됩니다. 어떻게 나올지. 기대될지? 사실 지미집이 너무 가까운 게 처음이어서 약간 까먹을 뻔했어요. 순서가. 까먹을 뻔했어요. 까먹을 뻔했어요. 살짝 스테미를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녹았어요. 머리는 까먹었는데 몸이 갔어요. 몸이 기억하는 대로 이제 갔죠. 맞더라고요. 연습을 많이 해서. 이게 몸이 기억하려면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오늘 첫방인데 실수 없이 저희 무사회적 끝났습니다. 성공! 정말 좋은 소리 들었어요, 아까? 오늘 한 명이 너무 페인트야. 진짜 진짜 대박. 네, 최근 분들이 I love you. 막 이렇게 하는 거고 진짜. 아, 진짜. 저희가 등장할 때부터 목을 풀고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딱 구멍 틀리가요. 저희가 춤추기 전부터 준비를 저희보다 먼저 하시더라고요. 역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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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번 주 방송도 준비해 주시면서 저희 스텔라는 가요.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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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그. 미니가. 진짜 많이 오셔서. 진짜. 무대 하다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소리가 엄청 컸어요. 힘이 났어요. 완전. 완전. 오늘 진짜 최고 나갔어. 어땠어요? 어. 첫. 첫 무대. 첫 무대. 땀. 떨려요. 맞아. 떨려요? 어떡해. 쿠팡 쿠팡. 쿠팡 쿠팡. 쿠팡 쿠팡. 오랜만에 해서 목이 아팠어요. 쿠팡 쿠팡. 쿠팡 쿠팡. 노래 좋죠. 네. 저희도 이번 노래는 저희도 같이. 만상일지 랜는거죠? 맞아. 저희 의견도 많이 들어간 노래거든요. 응원구원은 좋죠? 네. 노래 많이 하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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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